말씀 위에 이 땅 오신 하나님 내가 접하고 보고 듣는 것 내가 지키고 체험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라 이번 성육시는 말씀으로 사람을 온정케 하시니 이적과 기사 예수의 사연 행하지 않으시니라 모두 육신인 하나님이시나 직부는 다르도다 말세의 하나님 사역은 주로 말씀으로 모든 사람 인도하고 온정케 하는 것 사실로 형벌치 않도다 오늘날의 성육시는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사역을 이룰으로써 사람을 온정케 하고 말씀의 책망과 연단 받아들이게 하심이라 말씀에서 공급 생명 얻고 그의 사역 행사 보니라 형벌 연단과 고통도 말씀으로 인함이라 오늘 날 하나님은 사실하니 말씀으로 사역하시니 말씀임에야 성령 역사에 고통이나 달콤한 느낌이라 하나님 말씀만이 너를 실제로 이끌고 온정케 하니라 말세의 하나님 사역은 주로 말씀으로 모든 사람 인도하고 온정케 하는 것 사실로 형벌치 않고다 때로는 하나님 대적한다 해도 내게 고통 주지 않으시고 육체의 형물도 고통도 없으리 그의 말씀이 임해 연단하면 넌 견디지 못하리라 날세의 하나님 사역은 주로 말씀으로 모든 사람 인도하고 온정케 하는 것 사실로 형벌치 않도다 이러한 형벌치 그리고 더욱더 산업체 사역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